중량은 스파지킨 스타일이죠? 맛있겠다. 약간 불아빠 스타일이네요. 다 파워 블로거 스타일로. 제가 레인보우 중에서 입이 제일 크거든요. 자 봐요. 들어갑니다. 시작! 역시 파워 블로거.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우리 성민이 한번. 짜장면을 얼마 만에 먹어봐요? 한 몇 개월? 한 반년 된 것 같은데. 에이 뭔 소리야. 짜장면은 진짜 제가 자주 안 먹어서. 짜장면을 하나씩 먹어보거든. 무슨 소리야. 다른 나라에서 살다 하지? 벌써 행복해요. 맛있게. 가볍게 들어가. 아, 짤르네요. 자, 어떤 맛일까요? 하나, 둘, 셋. 아! 코로나. 저렇게 했었어야 되겠다. 자, 이번에 현주야. 시작 드세요. 편하게 드시고. 진짜 애기들이 먹는 것 같다. 아기 새끼. 진짜 나랑 너무 잘한다. 엄마 아니에요? 아기 새끼. 난 이제 약간 배쳐오려고 한 것 같고. 야, 우리 저기 어? 이렇게 있으니까. 아빠, 엄마 같지 않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워. 자, 이번에 나왔냐. 나은이. 아, 저렇게 집어넣는데. 아, 입모양. 아, 입모양.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자, 우리 진솔 양도. 어, 다 집어넣어? 어, 좋다. 진솔아, 그거 다 먹으면 좋아. 아, 우리 때는 뭐 저거 뭐 열 그릇도 먹었지 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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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잘 먹네. 지금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 지켜주고 싶죠, 갑자기? 아, 귀여워. 맛있다. 아, 제인의 레인보우은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먹방도. 닮았다고 또 나은이 뽑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야 되지? 하나, 둘, 셋. 네? 어, 나은이에게. 나은이. 오늘은 이제 에이프릴 동생들이 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귀엽게 먹었는데. 닮았게. 어, 좀 닮으니까 마음이 적합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축하하세요. 자, 웃겨주시고요. 삶이 잘 먹는 것 같아요. 흠의 손에 문을 시작해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